어제저녁 8시쯤 경남 김해시 대구 방향 중앙고속도로에서 도로 위로 쏟아진 지늘개의 차들이 미끄러지면서 11대가 산발적으로 추돌했습니다. 이 사고로 60대 여성 등 9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. 소방당국은 한 차량이 싣고 가던 분뇨 섞인 지늘개 도로 위로 쏟아지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사고 여파로 해당 구간이 3시간 반가량 통제되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.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진흙을 쏟고 떠난 차량을 쫓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